안녕! 연설승과 츠리입니다. 오늘은 ABCD에라틴 초콜렛을 초콜렛을 먹을 건데요. 지금 초콜렛이 5개가 있거든요.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걸로 정글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정글링 초본데 저 정글링 초본데 정글링은 무리 아쉽다! 되게 어려워요. 아 진짜 정글링은 무리였나봐요. 초콜렛 알각이 초콜렛 초콜렛 알각이를 해보겠습니다. 봐봐요. 여기 초콜렛 여기 초콜렛이 있어요. 보이죠? 이 초콜렛을 이쪽 보이죠? 이 초콜렛 초콜렛이 이쪽에 또 있어요. 얘가 얘와 맞춰서 얘가 떨어뜨려야 돼요. 시작! 아 다치 떨어졌네요. 아 네 초콜렛 갖고 뭐하지? 초콜렛 한번 초콜렛 먹방이 찍어보겠습니다. 오 여인원석이 대박 D네 D 아 이걸로 무슨 무슨 알파벳을 만드는 거예요. 다섯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무슨 알파벳을 만들어요. 두 개를 만들면 두 개의 알파벳을 만들면 2점 다섯 개를 다 합쳐서 만들면 3점 네 개를 다 합쳐서 만들면 4점 세 개를 다 합쳐서 만들면 4점 이렇게 만들 거예요. 1도 있네. 1 원 네 1이랑 D가 나왔어요. 1이랑 D 그 다음에 숫자가 1 1 2 3 4 5가 나오면 5점 1 2 3 4가 나오면 4점 이렇게 할 거예요. 지금 2점 얻었어요. 2점 1 2 어 이건 0인가 0 0이라고 치죠? 1 2 5 0 1 2 3 3 3 3 3 나와야 돼. 3 G가 나왔네요. G G랑 D가 나왔어요. 그 다음에 1 2가 나왔고요. 마지막 제발 3 3 3 3 T가 나왔네요. G D T 이걸로 네 1 2점 2점을 얻었어요. 지금 2점을 얻었으니까 먹죠. 두 개를 먹을 수 있어요. 와 맛있어.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소리 들리나요? A, B, C, D 초콜릿 맛있어 맛있어 얌얌 얌얌 초콜릿 맛있어 네 맛있어요. 역시 A, B, C, D 초콜릿 역시 A, B, C, D 초콜릿 한 개 더 음 역시 아, B, C, D 나 세 개도 못 먹네요. 얌은 다시 집으로 얌은 다시 집으로 갈게요. 또 한 개는 다시 집으로 갔다. 또 한 개 더 집으로 갔다. 네 네 띠로리 다섯 개 다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A, B, C, D 초콜릿 먹어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어요. 귀만 담배 좀 내요. 빠이 다시 집으로 갔다. 다시 집으로 갔다. 또 한 개 더 일으신 가사